지금 시간 8시 45분을 가르치고 있네요. 여기는 서울 마포경탈서 교통센터입니다. 태극기가 묶여있죠. 이 교통센터 태극기가 묶인 게 몇 차례예요? 여러 차례입니다. 어제도 묶여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방송도 했습니다. 심지어 서장 경질해달라고까지 했습니다. 왜 그 정도까지 나오느냐? 이 경찰의 지식, 지식이 문제라고요. 지식, 상식이 문제라고요. 경찰의 지식, 상식 판단으로 피해보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경찰 범죄요? 별의별 범죄이 많습니다. 날로 줄어들까요? 줄어들지도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경찰 숫자를 늘리면 되죠? 숫자를 어느 정도 늘리느냐? 농담으로는요. 국민이 5천만이니까 한 1억 명, 1억 명이나 1억 5천명 수입해서 저도 경찰 탄보이 받으면서 3명 정도를 받으면서 예, 딱 활보하는 겁니다. 경찰, 내 경찰 어디갔어요? 딱 퀴제프 다니는거에요. 5대가 지금 주차했는데 1대, 2대, 3대, 4대, 5대가 도로변에 주차해 있어요. 교통센터니까. 여기 뭐야, 새콤한 승용차는 어디갔나 없네요. 오늘은 좀 무서워요. 새콤한 승용차. 공단은 경찰이라고 부르신지. 윤석열 대통령께서 예, 새콤한 승용차에 예, 암행어사 태우고 전국에 2대만 배치하면 예, 나라 실속 바로 잡힘이 금방 소문나요. KBS, MBC, SBS 아휴 방송 안해도 금방 하라고. 정신 짝짜리게 됩니다. 아셨어요? 윤석열 대통령님. 끝까지 기도할 겁니다. 끝까지 기도합니다. 인간이 보통은 얘기합니다. 사람이 무서우면 안 됩니다. 그런데 경찰은 무서워하는 것. 겁이 무서워야 되는데 경찰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거 자세하게 방송은 제가 하는 날이 있겠죠. 아주 본래 제 스타일은 여러가지입니다. 상당히 무게를 잡든다. 뭐 그런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앵커크 진짜 멋지게 한번 해드릴까요? 비스크 잡기를 한번 해봅시다. 사제 가능합니다. 묘기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기다려주십시오. 세상 힘든 세상입니다. 그래도요. 좋으신 분들 많습니다. 살 맛이 납니다. 마음의 부자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저는 아픈데도 없어요. 그런데도 주치의가 여러 명이예요. 아셨어요? 아셨나구요. 밥요? 몇 공부씩 먹게. 70 넘어서 표 달라고 하기가 뭐하다는데. 김무성씨. 우리 주위에는요. 80 넘으면 표 달라고 하라 이거예요. 길어집니다. 시간 없습니다. 제가 여기를 어떻게 두고 어제도 오늘도 어떻게 알고 왔게요. 뭐 제보 받고요. 천만의 말씀. 예. 영감하세요 영감. 예. 세상적으로는 영감이라고 그러죠. 예. 지식이 있습니다. 예언을 할 줄 알아요. 예언이 뭐냐. 지식이 뭐냐. 예. 근본을 안다 이거예요. 지식의 근본부터. 예언이 뭐냐 그러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게 예언. 그러니 사람이 어찌하오. 이기는 것 같지만요. 끝내는 불의 불법은 망하게 됐습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자이시라. 저 억울한 일이 여러 건 있지만. 예. 진짜. 예. 바꿀 수 없지만. 나쁜놈이지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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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만 하나님께 원망은 하지 못하고 이걸 명예까지 확 바꿔주셔야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있지만 말은 못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여러분 두 손 들고 애매해 그런데 내 명예가 못 벗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럼 10배, 100배, 1000배만배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그까지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고 내리는 것 그다지 중시하지도 않고요. 백피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식이고 상식이니 되겠냐고요. 한번 고장 났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몰라요? 이런 지식과 판단으로, 경찰의 판단으로 이 나라를, 민중의, 민중이면 대통령도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지팡이라니, 이 양반들이 지팡이라니 그거 누가 만들었냐? 누가 만든 거예요? 김진표 의장, 국표 의장, 민심이 천심이라며 그 양반 크리스천 김심이 천심인가는 모르지만 민심이 천심인가요? 계란이 먼저다, 다기 먼저다. 다 정답 있어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지식인이 무슨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경찰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거 뭐 간단해요. 정치적으로 어려울 뿐이지 간단한 겁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